마셔 아빠 코까지 걸면서 주무시는데? 엄마 아이고 너 임신 한 번만 더 하면은 엄마 이 집에서 없어져버릴 거야 밖에 날씨 추우니까 들어가서 엄마 겉옷 걷고 나와 땡큐 엄마 아이고 은수야 한결씨 집에 다 왔어요 일어나요 한결씨 일어나라구요 어? 한결이 왔네? 저것들이 그 정도로 취하지 않은 거 다 알거든요 한결씨 안 일어나면 나 정말 집에 가요